코민코인과 세찬코인이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각자 멤버들에게 뿌려주시면 둘 중에 최종 만나를 뽑힌 멤버의 코인은 무효고 처리가 되고 막내로 뽑히지 않고 이긴 멤버의 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멤버 2인은 벌칙에서 면제가 됩니다. 왔어, 내 코인. 오빠, 오빠 못 보셨어요? 뭔데? 제가 코인 던졌는데. 어디, 어디? 아, 막내를 모른다. 어? 이게 뭐야? 어? 어? 벌써 2개나 던졌어. 이제 3개 나오면 이리로 가는데? 오오오! 3개! 대박! 아, 그럼 4개가 나와야 가겠네? 형, 이거 그냥 와, 그냥 들어와. 10개로 시작해. 야마나, 야마나, 야마나. 진짜. 야, 쟤는 고마워. 서민아. 언니 빨리 와요, 누가. 이 방법은 어때? 응. 악 쓰면 한 번 해요. 악 쓰면 한 번 해요. 너 지금 10개 주면 언니 저기 가세요, 막 놓고. 근데 10개 주면 저기 가서 꼬라지 한 번 넣으면. 지게 할게, 지게. 지게? 진짜? 진짜. 그리고 저는 다음 템에 나한테 넘어와야 해. 아, 그럼 그래. 지게 해야 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진짜 언니 믿어. 언니 믿어. 언니 믿을 수 있어. 몇 개 있어요, 몇 개. 몇 개 받았어? 일단 줘. 아니, 몇 개 받았는데. 아, 빨리 주면. 일단 5개. 일단 여기 5개고. 소민이부터 더 많이 줄게. 소민 몇 개 줬어요? 소민 10개 줬어요. 오케이. 아유, 우셨어요, 우셨어요. 오케이. 자, 오케이. 운동도 잘하잖아. 형님! 아무것도 안 하고. 뒤도 안 돌아보면 가네. 쟤가 저리로 간다고 그랬잖아, 종국이. 어디 가. 소민이는 참 예능에 최적화되어 있는 애야. 막내 같지 않은 사람을 고르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하하하하. 이야, 정말. 그런데 나는 이런 걸 너무 싫어해. 이런 게 좀 최악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 참, 정말. 아휴, 근데 주워 놓으면 또 도움이 되니까. 싫다고 하면서 다 주워.